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인천의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.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나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